안녕하세요. 김현석 교수입니다. 설득을 할 때 멋지게 말하지 말고 맛있게 얘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를 쓰자, 동사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껍데기가 있는 그런 사족들은 버리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미지 화법, 말을 광고처럼 하라. 그러니까 머리에 떠오르게요. 제가 문장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엄마는 내 방문 앞에 빨간 선물 상자를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으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미지 화법으로 그림 그리듯이, 광고 찍듯이, 한 커트 한 커트듯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였다. 크리스마스였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땅바닥을 봤다. 빨간 선물 장사가 있었다. 안을 보았다. 미소가 흘러나왔다. 엄마가 준비하신 선물이다. 어떻습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림별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보는 듯하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그림을 묘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화감독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영화감독이 되면 작가가 써준 대본에 지면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유난히도 온화한 날씨. 써있다 그래요. 그걸 묘사해야 됩니다. 유난히도 온화한 날씨를 화면으로 그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말로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한강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가 습해서 갈대가 막 바람이 흩날리고 있고요. 태양빛을 받은 강물은 황꽃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지렘이가 보이고요. 나비가 나네요.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반소매를 입고 날씨가 훈훈한지 반소매를 입고 막 뛰어다닙니다. 삼삼아 모여서 팔베개를 하고 또 무릎배기를 하고 누워있는 영인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뭔가 온화하고 그런 날씨의 느낌이 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난하게 온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온화한 날씨를 했는데 유난히 온화한 날씨.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족들, 쓸데없는 부사들이 오히려 표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온화한 날씨에도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떨까요? 여느 때처럼 아침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낸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문장보다는 이런 게 어떨까요? 아침이다. 냉장고로 간다. 우유를 꺼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이다. 냉장고로 간다. 우유를 꺼낸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렸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화법보다는 직접화법이 구체적이고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는 말한다. 나 배고프다. 또는 그가 말한다. 배고파. 이 직접화법은 주어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가 말했기 때문에 배고파. 이게 더. 표정도 짓는 거죠. 배고파. 이렇게 했을 때 더 확 받았죠.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바꿔보실래요? 자, 여기 문제가 있죠. 그는 나에게 철수에게 가라고 설득했다. 그는 나에게 철수에게 가라고 설득했다. 이걸 갖고 직접화법으로 바꿔보십시오. 바꿔보세요.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그는 나에게 설득했다. 철수에게 가. 이건 직접화법이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설득했다도 아예 문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는 나에게 말한다. 철수에게 좀 가봐. 철수에게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이런 것들이 설득화법이죠. 만약에 그는 내게 말한다. 철수에게 가봐. 이거는 명령이죠. 굳이 그는 내게 명령한다. 그는 나에게 애원한다. 그는 내게 설득한다 말없이 그 말투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인지, 설득인지, 애원인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설득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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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